일본은 이승만 평화선에 대해서 당시엔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루만 독트린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등 자국의 해양권 확보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했던 국제적 설례는 많다. 평화선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외로운 투쟁을 한 겁니다. 국제법 추세, 국제해양법 추세는 대한민국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인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해양법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권선에 선포하는 그 취지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마저 외면해온 일본.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 영토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일기본회담. 당시 이 교섭은 국내의 엄청난 반발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일협상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실 시민집에 대한 배상 문제와 독도 문제였어요. 급진전된 것은 일본 신화외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 강요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그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깊이 반성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기본 조약을 가조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독도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이 느닷없이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을 하나 맺어야 되겠다. 제안 문서를 보니까 독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일본말로 다케시마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안될 때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이 나온 겁니다. 조약의 주요 현안들은 합의된 상태. 부속협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거진 돌발 변수였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을 찾았다. 당시 협정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들은 최근까지 비공개했다. 얼마 전 제1변호사협회의 노력으로 법원은 문서의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공개된 자료는 독도 문제가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우시바 대사가 우시바 대표인 김동조 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동조 대사는 이런지 하에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측 협상 대표였던 김동조 대사는 독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청구권, 어업, 문화재 반환 등 극도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었고 국내의 반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